어? 뭐야? 어? 생? 남물전이랑 요게닥 향해 먹어보자 일단 안녕 이것 봐 비볐어 내가 이미 짠 먹어보자 먹어보자 음 음 음 맛있어 양념이 맛있어 모르게 별다르게 뭐 센 양념이 들어간 건 맛인데 맛있다 우와 나이 먹었나봐요 왜? 이런데 먹어보겠어요 왜? 이런데 먹어보겠어요 잘 먹었네 우와 나이 먹었나봐요 나이 먹었나봐요 소개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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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미달이 아니야 미달이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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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건 2차요 3차 아니고요 1차예요 네 오세요 아 맛있겠다 이거 먹어봅시다 냄새가 이게 무슨 마라 냄새는 뭐야? 약간 10초 10초 냄새는 뭔데? 근데 여기에 마라도 있어 혹시? 마라 있지 않을까? 안 돼 산초유로 볶았네 맛있어 산초유 맛이 나는데? 너무 맛있다 너무 메스타인 것 같아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정말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이 소스가 대부분 맛있는데? 양념 음 음 음 음 소스가 이거 좋아할 것 같돼 아니요 너무 맛있네 아니요 응 제 스타일이야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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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못 먹으네 맛있는데 맛있어 면별로 안 좋아하잖아 면이 진짜 이건 면이 정말 맛있다 면이 밀가루 맛도 안 나고 좋네 아 이거 면 뭐지 더 이거 무는 짜장이야 겨짜장 아니지 근데 왜 이렇게 맛있지 소스가 간짜장인데 왜 이렇게 맛있지 닭발이랑 같이 짜장 먹을게 닭발 짜장 알죠 너무 맛있어 딱 원하는 맛이죠 어 많이 느끼하지도 않아 면이 너무 맛있어 기름 겉도는 맛도 없고 소스가 진짜 면이 너무 맛있다 면이 진짜 맛있다 면이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쫄깃하다 근데 이런 면이라면 난 완전 많이 먹을 수 있는지 밀가루 맛이 안 나면서 맛있네 여기 다음에 한번 끄고자 다른 것도 맛있을 것 같아 짬뽕도 맛있을 것 같아 이 아이스크림 속에 반짝이야 아 근데 아빠, 선생님한테 어떻게 프러포즈 할 거야? 아, 저거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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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, 치즈. 와우. 예. 오, 이거야, 이거. 오우. 비엔나스. 예. 치즈, 치즈. 이거야. 맛있겠지, 핫도그? 오우. 무슨 맛 핫도그야? 아, 그렇게 박으면 안 돼요. 왜요? 굴돌이 말라야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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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먹고 싶어요? 음. 이거 먹고 싶어, 뭐. 아, 먹고 싶어, 뭐. 아, 먹고 싶어, 뭐. 그냥 왜. 이거 먹고 싶어요? 그래서요. adian 간식장경 del пог בב Fr in week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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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람이. 어? 그깟다. 야. 아하 자작한 게 있어. 흘리는 사람이 있어? 100% 올려야 해. 100% 올려. 저렇게 하면 안 되지. 따서해. 보통 이럴 때는 항상 실수가 하기 마련이지. 야. 축하하는 마음의 여기다가 따를 테니까 잘 마시도록 해주세요. 사랑한다는 나. 아이고. 이게 강동원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야. 케이저 해주고 소리도 해주고 먹을 수 있나 봐 얘도. 소름이 남았어요. 이거 새우라도 쓰면 안 돼요? 아 먹으세요 먹으세요. 이거 먹어요. 부모님. 자요? 자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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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저거는 우리 애들이. 아. 알았다. 네. 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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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